자 드디어 컴백쇼!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이의 손을 준비했어요. 제 입을 붙여놨어요. 어우 예 좋네요. 컴백쇼 첫 촬영 현장입니다. 의사. 저도 하고 싶어서? 저 일찍 좀 멋있는데? 호기 형 수고하여. 오늘 컴백쇼 첫날 아니겠습니까? 첫날입니다. 아 첫날을 위해서? 비닐봉투 준비했습니다. 남아 가십쇼. 님은 뭐예요? 비닐봉투. 오우! 초 비닐 예아! 안녕하세요. 바다의 보배. 바보. 머리 자갈치. 금주 목걸이. 몸이 넓어. 너무 탔나? 너무 타나? 그 트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꼬마. 잠시만 말해. 지금 거의 스타일링 완성되는데? 우리 만에 수. 너는 악쇼 짜. 거울에다 지컬해봐 해줘. 거울에다 지컬해봐. 진짜 이제 거울에서 습관을 하네. 이런 거 이제. 진짜 이제 거울에서 습관을 하네. 이선이 조금 타나? 유 run, 유 run. 이거 깜짝 놀랐다 진짜. 끊겼어? 된장이었어. 아니 아 괜히 예상으로 했어. 유니카 채우기? 아니 그게 역사를 잡아야 되잖아. 이게 잡을 때 방은 어떻게 들어가. 야 너는 야 자꾸 내가 기가 뜯었는데. 형 나 아니야. 너무 민망해가지고. 노래하고 이제 옷을 내놔. 아 이제 슈가파슬때 나왔네 난 너무 순식간에 해서 다 찍혔어? 몰라요 형은 여기서 찍혀 잘 봐라 잘 봐라 야 딱 적당하게 딱 섹시할 것 같으면 좋잖아 형은 그러겠어? 아니 나 여기서 웃고 있었어요 사실 나도 웃고 있었어 미안해 아 진짜 projections 어우 야 형으아 아주大概 아니 Hem Are you so shocked 그냥 딱 좋아 딱 좋아 zą اشان 야 정구ら 멋졌어 봄되면 너나 vie 정구아 멋있었어 제가 슈가 땄어요 정구 형學이 실enti 사람들이, 사람들이 기대할 텐데 어떡하니? 야, 누가 천출신다? 야, 네가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남준이가 일부러 느는 거야. 야, 미안하다. 이번에 진짜 살살했어. 아니, 진짜 진짜. 이제 똥 닫을 때는 안 잡아야겠다. 똑같은데요? 아 그래. 핀 똑같아지. 아빈방, 삼행시 아이디어 좀 해주시죠. 아, 아리다도 고자이마스. 미. 미. 미소? 어, 미소? 하나, 둘, 셋. 아, 아직 저희가 미.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후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북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네, 먼저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후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북 씨,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활동 마지막 주인데 1위 후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얘기하는 게 된다면 오늘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감입니다. 아, 신하필이. 아, 신하필이. 아, 신하필이. 아, 신하필이. 정말 좋은 소감이네. 아, 신하필이. 아니, 좋은 소감이긴 한데. 신하필이. 신하필이. 오케이, 알다, 올게. 알다, 올게. 알아서 잘해줘. 야, 보컬이 랩하고. 랩이 됐습니다. 애비 보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정우이 같은 건 누나 잘하니까 그냥 목을 뺏고.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주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1위의 주인공은? 뭐야, 나. 현찬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열 번째입니다. 아, 엄청나요. 진영이 아니에요. 그래.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뮤직빅크로도 진출하자. 오늘 정국이에요. 아, 우리 정신이. 뮤직빅! 용연차 월드 클라스 아이돌 아니었어. 월드 클라스 아닙니까? 뭐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탄소년단. 뮤직빅크로도 진출하자. 아무튼 오늘 그, 뭐지? 아까 슈아 얘기했지만 3주 연속 만점이. 죄송합니다. 이건 다 오랫길데 내가. 행복하게 마무리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앵코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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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행운 환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을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해, 막? 막 거울에다. 거울에다. 거울에 거울에다. 아, 거울에다. 아, 거울에다. 카메라 앞에 오면 돼. 아, 거울에다. 아, 거울에다. 안 보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응. 아, 거울에다. 아, 거울에다. 아, 거울에다. 아, 거울에다. 자, 저는 자몽을 골랐습니다. 오늘 구매를 해볼까요? 산옥 할텐데요. 남의 여러분은 자몽을 좀 먹으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쓰네요. 남의 자몽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트리프가 3주 하루도 안 빼먹고 1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한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 군대 정말 행복하게 잘 나오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워매워졌습니다 여러분. 길면서도 되게 실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앨범들 광복이 메랭이 어딨어요? 도움분은 이놈이 결혼 현실 신색이야 대박이다 이거 어디가 플러스가..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알아야지 여기 사이버터가 좀.. 충전 3이고 이건 뭐야?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어디가 플러스곤이라고.. 여기 있다가 이거 가면 들어갈 것 같아 마이너스곤 밑으로 가야 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었나? 여기가..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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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야 이거.. 내가 들고 가서 잘 찍을 수 있을까봐 이거 개인 커뮤니티에서.. 1분 다 해볼까 몰래 몰래 서점완대 내 돈 없지 3절에서 틀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몰래 몰래 서점완대 너도 이제 아재다 몰래 뭐해요? 너도 이제 공대다 너도 이제 아재 이제 아재 뭐 있어 진영! 진영! 원래 치기는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무조건 한 대로 다깐적으로 손해했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인가요? 그거야? 45분까지요? 음! 이건 되겠다 맛이 이거 하나뿐인다 우리 수정한테 형님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형님 심지어 이거 언제 준비했어 이런거 니꺼? 난 수정 전에 못 줘서 미안해 난 솔직히 맨날 생각해달래 그래가지고 점먹진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못 줘서 미안하다 진이 쏜다 오 형 이게 센스버 와 이거 점먹진은 진영이 적은 그릇이네 맛있는데? 맛있어 호비양 덕분에 시작했어 적당히 먹은데 좀 남았어 2분이니까 닭강강 6조각 정도 먹으면 딱 왜 내 조각에서 6조각으로 들었어? 입이 6조각 넘었어요 하하하 이거 되게 맛있대요 떡이 진짜 맛있는데 떡이? 안 먹으려 했는데 야 고구마 호비양이 와우! 제 입으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아아 어쩔 수 없겠네 정국이 이거 어쩔 수 없지 나은건지 알아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어요 네 어쩔 수 없었 고구마 고구마 호비양은 잘 맛있네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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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여러분 아 호비양 아 호비양 입으로 잘 넣어줬어 싸? 사과해 사과해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먹을래 제 입이 양보해줘서 먹는다 진짜 안먹을라 했는데 오우야야야 쏟을뻔했어 와 떡 맛있다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살이 차오른다 살이 차오른다 시작 시작 드림장 이렇게 먹고 집가서 반성하겠지 오늘 틀리겠어요 반성해 줘야지 집가서 저녁먹으면서 또 후회를 하는거야 아 내가 지금 저녁을 먹을건데 왜 아까 먹었을까 아니 가서 저녁먹으면 그거는 안 될 사람이야 태워야 돼요 형은 안 될 사람이야 형 먹을 계획이 있어 날이 낫습니다 일찍 참치 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